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그 사단이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반기를 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생겨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이제는 동거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들을 이 지구로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놓고 그 물로 덮고 그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완전히 떠나시지 않고 지구를 덮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기가 만든 그 사단 그 천사들도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정말 의미암탈기 계란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품 듯이 그렇게 지구를 품고 있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벌써 원수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리면 사망,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도 원수들을 그냥 버리고 가시지 않고 그들에게도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들에게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말은 그들에게도 계속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고 계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를 준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그래놓고 이제 모든 동식물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네가 얘들을 잘 돌봐라 참 피조물에 대한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세기 2장에서는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하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말하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셨은 적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돼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는 한 가정은 한 가정으로서 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내하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대방 흉볼 것도 없고 상대방을 지적할 것도 없고 상대방에 간섭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벗었어도 부끄러울 게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부끄러울 게 있어요 없죠 이런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 말을 굉장히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고대학생기 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너희들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갈비뼈로 갈비뼈로 사랑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성경말씀이니까 여기에 어떤 과학적인 진실이 들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짧은 지식으로서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게 웃기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 내가 뭘 몰라 모르는 거야 태도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줄기세포 줄기세포 들어봤죠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세포는 여러분 뭐 했던거에요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가지고 모든 것을 동물들을 어떻게 소도 원숭이도 심지어 개도 다 뭐 했어요 복제했잖아요 뭐 가지고 줄기세포 하나 가지고 그래서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줄기세포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274가지 세포가 있는데 이 273가지 세포들이 모두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에서 273가지 가치 가치 영어로 하면 브렌치 그래서 브렌치 그래서 줄기는 영어로 뭐에요 줄기는 stem 그래서 뭐가 나와서 가치가 나왔다 브렌치 이게 줄기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273가지 브렌치 가치 가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 동물을 어떻게 완전히 복제할 수 있구나 줄기세포의 얘기도 참 재미있는데 그 얘기하자면 또 1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갈비뼈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깊이 생각하면 줄기세포로 야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갈비뼈에 줄기세포가 있냐 있어요 뼈에는 대충 두 종류의 뼈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다리 다리뼈 이런거는 통뼈라고 그래 긴데 통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 통속을 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뼈가 아니고 이 두개골이나 골반 뼈나 그 다음에 갈비뼈 또는 척추뼈 통뼈가 아니에요 척추는 어떻게 이런 토막토막토막토막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납작납작해요 그래서 두개골뼈 골반뼈 척추뼈 이런거는 납작뼈에요 영어로는 flat bone 납작하다 얕다 통뼈에 비하면 얕고 작죠 그런데 이 납작뼈에 골수 검사를 한다 그럴 때 무슨 뼈를 찔러서 골수를 빼내요 납작뼈를 찔러요 척추뼈를 찔러요 척추뼈를 찔러요 척추뼈 아니면 또 뭐에요 골반뼈 그래서 두개골을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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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해 갈비뼈 많이 뜯어봤잖아요 그 납작뼈 안에서 줄기세포를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그 납작뼈 안에서 막 골수뼈 그래서 그래서 아하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낸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줄기세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주 행복한 아름다운 일을 해서 이제 아빠가 자기의 유전자를 정자로 해서 엄마 차궁 속에다 집어넣어 주면 엄마의 난소에서 나온 난자가 뭐가 돼? 수증이 돼요 수증이 딱 되고 나면 생기는 세포들이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들이 수억 개의 줄기세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간세포가 되고 아기가 배 속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만든 것 같죠?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인간의 줄기세포로 인간을 복제할 수 이론적으로는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법적으로는 인간의 복제는 허락하지 안 된다. 범죄다.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다른 동물도 복제다. 그래서 갈비베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기세포 찾아내서 생기를 주고 하나님이 몸 안에서 애기 만들듯이 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창세기 2장은 그렇게 끝났고 선택의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은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시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기 위하여? 벌주기 위하여? 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었구나를 다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자세히 공부 안 했는데 어저께 3장 구절 아담아 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시작점이에요. 아담 구원의 시작점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을 가면 여기에 이제 가인 과 아벨 이라는 그 형제 아담과 이브가 함께 낳은 아들 둘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단이 들어온 조건적 세상에서는 항상 시작점부터 벌써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얘기도 사실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누가 누가 꽃인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사실 그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가인은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쳤고 아벨은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누가 누구를 죽여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조건적인 사람이 조건적을 사랑을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적인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여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죽인 그런 얘기를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세기사죠. 장세기사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 죽여버린 동생을 죽여버린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오 아벨을 처 죽여버렸다. 그럴 때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네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새끼 네가 왜 동생을 죽여?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마치 그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이브에게 그 아담과 이브가 숨어 있는데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마저도 그 아담과 이브를 대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또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 가인은 주위 사람들은 이 새끼 동생을 죽인 놈 하고 딱 때려갑니다. 그래서 가인은 도망을 당겨야 될 판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다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에게 이러시되 그렇지? 가인이 말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 아니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단이 주위 사람들을 책동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속여놨어?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지금 속아 있으니까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내고 기회만 타서 나를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어쩌려고 하는데 이 가인을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 보고 당신이 말이야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지금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참 답답해요 이 말을 그렇지 하나님은 아직도 그 가인을 사랑하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막 넋두를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뭐예요? 평상도 사투를 하면 아니다 가인! 그게 아니여! 하나님의 전교예요 가인아 그게 아니야 너 오해했어 나는 너를 지금 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성경으로 보면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지 않다 영어 번역은 뭐예요? NOT SO 그리고 뭐가 있어? 느낀 표 그게 아니야 답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고 하나님 자기가 그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것을 장세기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타! 만약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더 많이 받으리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장세기 4장까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장세기 5장에는 그 후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들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담의 계보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땅에 많아졌다 근데 이 많아진 사람들이 악하게 변했다 다 조건적으로 변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느냐 그러면서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시계들 내가 홍수를 나게 하죠 다 썰어버려 청소를 싹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 갑자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확 무서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렸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진짜 맞다면 저는 하나님하고는 끝이에요 그게 진짜 맞다면 뉴스타트도 거짓이고 생기도 웃기는 거고 그렇잖아 진짜 하나님이 그랬다 여기서 그런 홍수 얘기에서 우리는 지금 장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를 우리가 6장에서도 찾아 내야죠 그런데 찾아낼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왜 지금 1장, 2장,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를 못하고 특히 장세기 3장 같은 데서는 그래서 아담과 이벌을 벌을 줬다 로 결론을 내니까 6장에 왔어도 나쁜 놈들은 홍수로 죽여서 벌을 줬다 라는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와 그렇구나 아 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속이 홀 이렇게 미칩니다 생기가 왕 더러우죠 그 무시무시한 홍수 이야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참 피하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쭉 오다가 6장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우와 할 때 생기가 왕 몰려오면서 사람이 달라져 버려 유전자가 왕 죽어 다 그렇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서 그 당시 악인들을 확 죽여버렸다 라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다 라고 해도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그래서 여러분 사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너 홍수를 보세요 조건적이지 이러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미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을 라고 할 때 줄기세포를 몰랐을 때는 웃긴다고 그랬지만 줄기세포가 나타나니까 제가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뭔가 모르는게 있어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조건적인 하나님 이야기로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해 줄까 안 줄까 주죠 여러분한테는 왜 그게 안 보일까 그렇게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아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 자 이제 장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부터 자세히 얘기해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해서 가득 하고 세상에 가득 해서 넘칠 정도로 가득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옛날 번역을 보면 세상에 옛날 번역은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현대적 번역은 죄악이 가득하다고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관영 사실은 관영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관영 그러면 뭐냐면 이 컵에 물을 자꾸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 넘친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넘쳤다 넘쳐서 쫙 퍼져나 그렇죠 자기 세상에 넘침과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악하진 않잖아요. 왜? 적어도 성경 공부할 시간동안만이라도 악하진 않잖아요. 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러나 그 시대 그 노아의 식구 여덟 명 이외에는 이런 상황이었다. 항상 정말 이기적인 생각 밖에 욕심을 어떻게 채우냐 시기와 질투와 이런 이것이 큰 능했다는 사람 자 지금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생기 라고 는 뭐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 몸에 해로운 것 술과 이런 것들도 몸에 해로운 것 그냥 내가 쾌락만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카페라는 게 카페라는 게 세상에 카페 숫자고 교회 숫자고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카페나 카페나 카페 가서 먹고 마시는 게 건강한 것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저 혀 끝 그렇죠. 그저 감쪽 다 씻잖아. 이제 여기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거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카페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알바 열심히 해서 다 카페 가서 돈을 쓴다고 해도 그 안일 정도로 그만큼 일시적인 쾌락 그게 지금 사람들이 다 취해가고 있어요. 정말 자연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놓은 그 은근한 맛 이런 것은 별로고 독소고 그렇죠. 향기롭고 케이크만드는 솜씨 좀 보세요. 지금 그런 솜씨는 프랑스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파리가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파리바켓 파리바켓이 파리에서도 인기 인기 그만큼 이 맛을 내는 기술이 한국사람들이 참 발달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생명적인 것 그렇죠. 건강한 것 이런 것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그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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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얼마나 악해져 버렸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쾌락에 속아 가지고 자기들을 계속 살리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 유전자를 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기록 기억하십니까? 쾌락적 행복은 우리 유전자를 끕니다. 어떤 행복은 사랑의 행복 그래서 나는 수입이 좋아서 나는 아주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고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이 막 줄줄 따르고 나는 골프여행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인생이 행복하다 건강해 안 해요? 안 해요. 계속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왜? 그것은 극도의 그런 쾌락은 극도의 뭐예요? 이기심이야. 주위 사람들이 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돈으로 쾌락을 누린다. 그것은 그 저변에는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을 줘.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우리 가족들과는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봉사를 해보니까 봉사한다는 것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힘들 것 같았는데 정말 내 봉사로 인해서 뉴스타트에 오신 참가자들이 정말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하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더 강하더라. 그러나 지금 이 노아 시대는 완전히 변질된 시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면서 하나님은 호두숨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어떻게? 한타나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똥단지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근심은 뭐 근심할 게 뭐 있어요? 근심이 아니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심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번 원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찾아보니까 뭔지 아세요? 원어를 우리 한국만어는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영어로 영어로 그리이브라는 단어예요. 그리이브라는 단어를 들어 봤어요? 한국식으로 한다면 슬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번역으로는 그리이브라는 단어의 전체의 뜻을 표현해 낼 수가 없어요. 그리이브라는 단어는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과 어떻게 분리됐을 때 일어나는 심정을 그리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다 로 번역하면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리이브라는 개념이 그리워하다 가 된 것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교 오장에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아담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다 함께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되버려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타락이 시작돼 가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지고 이루니까 괴락을 즐기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조건적인 그래서 조건적으로 점점 변질돼 가지고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떠났으니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게 안 아프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기를 떠나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은 우리는 관심없다. 노아 식구들 보고 옛날에 의과대학 시절에 이상구처럼 하나님이 믿는다고 놔두세요. 하나님이 믿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거야. 그러나 제가 의과대학생일 때 예수 믿는 애들을 그렇게 그렇게 학대하고 모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상구를 구원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애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말을 못하도록 했다니깐 나한테 예수 믿다가 걸리면 말 못해. 그러면 저는 통쾌감을 느끼고 빙신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만약 진짜로 있다면 큰일인데 왜? 내 같은 놈은 그 하나 둘 이가 없는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이상구도 결국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일 거라고 딱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해야 돼요. 이 노아홍수 사건은 고정관념을 아주 확고하게 그냥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조건적이구나. 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 그리 그리부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만 지금 노아홍수 시대에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인간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뭐하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다니깐. 깜짝 놀라지 여러분. 빡빡을 담으쳐야 되겠네. 이제 그런 마음을 모르면 그냥 그냥 뭐라고 번역 해버릴 수 밖에 없어. 근심하시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우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일곱 살 때 죽어버렸어.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너를 낳았던가? 그런 심정이란 말이야. 그게 다 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 그 분리의 그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뭐예요? 그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 절만 보는 거예요. 다음 절이 무시무시하죠. 이럴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썰어버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여러분 죽음을 선택한 것들은 누구요? 인간들이야.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쓰러버려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죠.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그 그리읍을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리이브라는 단어를 그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이브. 그레이트. 그레이트. 뭐예요? 쪼러. 앵거가 아니에요. 그레이트 앵거하면 하나님이 분노에 가득 찼어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느끼는 것이다. 그레이트 쪼러는 뭐예요? 쪼러는 슬픔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육군군위권으로 가셔서 육군 간호장교하고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숙모죠. 정말 이뻐요. 내가 그때 육군군위관이 되어서 육군 간호장교 숙모 같은 분을 만났다면 나도 폭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참 이뻐요. 참 쾌활하고 여러모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여성이에요. 우리 삼촌은 그 당시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 전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수제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이구하다가 간 것이 너무 싫었어요. 이분은 뭐가 되고 싶었냐고 하면 수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막 천재적이에요. 수리물리학. 수리물리학자들은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예요. 우리는 그런 머리가 없어. 우리는 그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해심이 좀 있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은 그 좋은 머리로 성경은 못 풀어요. 제가 아무리 수학적으로만 돌아와요. 그분이 덜커덕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하시라고 아무리 해도 이분이 환자 만나서 얘기하는 진찰하고 하는 의사 되기 싫어. 자기는 그냥 수학하고 제일 가까운 의학. 그게 방사선의학과입니다. 그래서 맨날 미국에 가셔서 방사선과는 주로 그 당시 지하에 있었어요. 병원지하에서 쇄앗으로 쇄앗으로 헷건을 보고 이러다가 뭐 운동부족인지 아무거나 마치고 그러다가 체장암에 그랬어요. 죽으니까요. 우리 숙모님이 말을 했고 나의 금술이 그렇게 좋았어. 숙모가 아무 병도 없는데 두 달 만에 죽어버리더라구요. 남편이 그리웠어. 그 그리움, 그 사랑 때문에 그 숙모가 무슨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 사랑하면 그렇게 됐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논리만 발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To feel great sorrow.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She has grieved over his death. 그러니까 우리 숙모 얘기야. 그 숙모님은 grieved over 우리 삼촌의 남편의 사망에 대하여 그리웁니다. For nearly three years. 3년 동안이나 슬퍼하고 고통받았다. 그런 문장으로 쓸 때 그리웁니다. 그러면 노홍수를 하나님이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리웁이라는 단어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가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이렇게 맹물처럼 아무 맛도 안 나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웁과 유사한 다른 단어들은 뭐냐? Lament, Weep. Lament는 뭐예요? 통곡입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Weep도 우는 그냥 우는 것은 Cry라고 그러죠? 그런데 Weep라고 말을 하면 응 응 응 응 운다는 뜻이에요. Beware. Beware. 이건 잘 안쓰는 Beware. 이건 뭐냐면 이것도 그냥 통곡을 한다는 그런 잘 안쓰는 옛날 그런 슬픔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만든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날 중에는 뭐예요? Suffer. Suffer는 뭐예요?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어야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뭐예요? 쓸어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가서 다 죽음을 선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화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선택한다면 너희 선택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따먹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따먹고 지금 죽게 생길 거예요 그 아담과 이불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은 웃기지 마 이렇게 된 상태 네가 하나님은 귀가 차는 거야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면 그렇게 그래도 그 인간들을 놓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러나 이 인간들은 죄악이 넘쳐나니까 죽음을 어떻게 자기들이 생명을 떠나서 죽음을 선택한 것도 알아? 몰라? 몰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이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내가 낳은 내 새끼 이게 사랑이 있는 말이에요? 사랑 없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창조한 내 새끼라고 하면 안 그럽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지면에 서서 하나님이 죽이고 직접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뭐예요? 선택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여? 말이 돼야 안돼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글자만 보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면 어머님이 죽였다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답답한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얘기를 한 그런 경우들이 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제일 쉬운 글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누가 보금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보통 우리 같은 아버지는 그 놈의 새끼 낯짝도 보기 싫다 그것도 돌아왔는데 돈이나 좀 벌어서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온 꼬라지를 보니까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 많은 재산을 통짓하고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 잔치를 왜 벌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야! 왜? 얼마만큼 기쁘냐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버지는 너무 기쁘다는 거지 이 자식이 돌아와서 얼마만큼 기뻐야 제일 기쁜 겁니까? 죽어서 살아나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야 나한테는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야 이상구 같은 아버지라면 뭐라고 그러게? 집안 망신시키는 불효자식이 도망갔다가 돌아왔다고 그러지 이런 놈은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조건적 생각이야 그런데 그 당자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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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뤘다가 다시 얻었나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뤄버렸어요? 아니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냐 뭐라고? 내가 잘못 키워서 잃어버렸다 내가 내 잘못이라 이거야 내가 싫어서 나하고 같이 살기 싫어서 돈 타가지고 어떻게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러지를 않고 내가 잘못 키워서 잘못해서 내가 집 나가게 만들어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내가 자전자식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고 인간이 악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다 이 아버지는 누구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죽게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마음 아팠습니다 자 그러면 노홍수는 홍수라는 건 왜 어떤 식으로 생겼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은 이 지구는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완전히 뭐예요? 물에 덮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나누라 이렇게 돼요 윗물과 랫물로 누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여기 또 빛이 있으라 명령하더니 또 이번에 무슨 명령을 해? 물이 갈라져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누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물을 이제 전체가 물이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가운데 궁창 공간을 공간을 내쉬고 공간을 내쉬고 그리고 이 물은 땅 위에 땅과 면에 있는 아랫물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궁창 위에 물 윗물 아랫물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물을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이 물을 나눴다 뉴 스타트 배우고 나면 이게 말이 됩니다 물을 나누려면 하나님이 물을 나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을 지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홍해바다를 갈랐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 하나님이 홍해 다음에 걷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강 여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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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강도 홍수가 나서 그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막았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웃기죠? 그런데 뉴 스타트 일부 세미나를 하고 나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는 그 다음에 물리적 에너지를 사랑 에너지는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이 80대 외손자의 뇌파 베타파도 알파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사랑 에너지는 이 할머니는 벌써 65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외할머니의 사랑은 이 손자의 마음에 아직도 존재해야 하네요 내가 그걸 다시 생각하면 그 사랑은 존재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해요 그렇죠? 전기, 예를 들어서 전자 파워 에너지 공간이 멀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약해져서 결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에 담긴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적 에너지는 지금 수천년이 지나도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도 홍수가 나서 밀려 내려오는 강물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고 물을 둘러 나눌 수도 있고 홍해를 어떻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로 영적 에너지를 가진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 진짜 영적 에너지를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물을 가르는 하나님은 그게 진짜야. 왜? 이 세상의 물리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에서 얼마든지 지배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뇌파도 알파파로 바꿔주고 그동안에 우리의 변질된 망가진 유전자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물질적인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몸 안에서 그 영적 에너지에 그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우리는 늘 수다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의 물은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 가지고 그때는 오존충도 걱정할 거 없고 그때는 기후가 고루고루 북극 남극 얼음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잘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어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 뭐 하나님이 물을 하나 때문에 웃기고 있네 완전히 거부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그거를 지속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강제로 그걸 계속 밀고 나가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 거에요? 안 가진 거에요? 안 가진 거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그 대상의 선택의 자유를 끝까지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있다가 이제 온 노아 식구 이후에는 하나님 다 웃긴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부 당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중력을 그 윗물에 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던 중력을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 때는 뭐예요? 쫙 나눌 수도 있고 홍해가 어떻게 하면 닫혀요? 그 중력을 물이 서로 붙으려면 그 중력, 물의 중력을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하는 홍해가 나눠지고 그 중력을 지배하는 윗용적 에너지를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가 닫히고 똑같은 원리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부당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판이에요? 이 물을 윗물이 쏟아 내려져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위대한 영적 에너지를 거부당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힘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죽는 거에요 내가 이 인간들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거부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마치 그러니까 탕자의 거부로 인하여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굶어 죽을 뻔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 안 아파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창조한 인간이 그 사랑을 거부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그 윗물을 바치고 있는 그 중력을 지배하는 그대한 사랑의 힘을 거부당하셔서 그 손을 거두시면 홍수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그걸 아는 거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물을 갈렸다는 거 다 인정하고 그대로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싹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싹 죽으니까 이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본때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 나는 다시는 이렇게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해줄 수가 뭐에요? 없어 그럼 노아 홍수는 인간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 아니에요? 다시는 난 이거 못하겠다 인간이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너희들 죽어 이래 가지고 내가 죽을 판이야 난 못하겠어 그래서 노아한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무지개 약속을 해요 홍수가 끝나면서 무지개가 뜨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나는 홍수 이런 거 이제 내가 마음 아파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그 홍수로 죽은 놈들을 뭐에요? 그들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 아들에게 책임을 지어서 내 아들을 죽게 했으면 했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죽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냥 죽도록 쉽지? 그래서 예수를 아들 예수를 우리 죄인들 대신 죽이는 걸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하셨다 참 여러분 감동적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99.999%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앞으로 일평생 살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 통해서 만나면 참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그냥 외할머니가 필요 없어졌어 이런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한 절을 보면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알파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 감사, 기쁨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이런 따위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려 온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몇십 년을 당겼어도 교회 돈을 얼마나 가다 바쳤어도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조건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노아홍서에 나타난 이 장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나타난 이 하나님만 봐도 와 아파파가 되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로 여러분 모두 지휘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기 위하여 간절히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아니함 이것이 참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볼 수 없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참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할 때 그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하여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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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